바이 바이씨 준비할게요 인사 1시간 할게요 저는 사실 한국의 다른 나라에서의 공연을 그렇게 막 신나 하지 못했어요 그 전혀 한국의 다른 나라에서의 한국의 공연을 저는 특히 한국의 공연을 가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즐겨요 저도 이렇게 잘 안 odc니다 사실 사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연을 위해